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ST큐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 피곤하고 사람 짜증나게 하더니만 그래도 마지막 날 주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에 고가가 얼마였죠? 15,200원. 오늘 종가가 15,300원. 일주일 동안 사람 피곤하게 하고 주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막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0원도 깨고 14,000원도 깨고 막 사람 불안하게 불안불안하게 만들더니만 결국 오늘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딱 어떻게 해줬어요? 좋은 얘기를 한 번 만들어줬습니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준 거죠. 좋은 흐름을 만들어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 멀다. 지금 우리가 월요일날 시작 가격하고 금요일날 종가하고 똑같이 이거 맞춰두려고 지금 일주일 동안 ST큐브 저도 매일매일 ST큐브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도 매일 영상 보시면서 그랬던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불변의 진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는 건 사실 주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지 그거 외에는 어떻다 말씀드렸었죠? 그럼 뭐 악재가 없어요. 대표님이 입 연거가 악재다라고 하면 그건 반영을 일단 한 번 받아줬고 악재도 따로 없고 그리고 AACR에서 갑자기 불참한다는 얘기도 현재로선 따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예로 들어드렸던 게 BTS 정국씨였죠. 좋은 애들은 미리 미리 데리고 가자 해서 어차피 AACR 자체가 아스코보다는 뭔가 좀 대박 이런 게 튀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라든지 초기 임상의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좋게 들어봤는 건 뭐냐면 ST큐브가 사실 일상이라는 거죠. 2상 3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요번 AACR에서 많은 기업들이 ST큐브? 아 그 ST큐브? 하면서 이제 똑똑 ST큐브? 나는 예를 들어 빅파마 어디? 너네 혹시 임상 이어갈 거니? 우리 이어갈 거야. 2상 3상 해야 되는데 너네 지원은 필요 없니? 지원해주면 좋지. 아 근데 너네 거랑 우리 거랑 좀 같이 좀 병용요법으로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니? 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뭐가 많아요? 뭐 키투르다 옵디보 이런 데랑 병용요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을 만들어서 뭐 신약 개발을 시작을 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임상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수, 집단 자체를 키워가지고 대규모 임상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손꼽습니다. 대기업들이나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지원이 없거나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살짝 뭔가 이렇게 좀 회사도 돈을 벌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병용요법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용요법을 하게 되면 지원을 다 받거든요. 너네 혹시 뭐 스포이드 지원해줄까? 지원해줘. 바로 지원해주고. 우리가 환자 모집을 좀 해야 되는데 신문사에다 광고 좀 해줄래? 광고? 그래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나는 기술력만 되면 되고 지원을 해주는 데는 돈을 대주는 거죠. 대신에 그런 연구는 누가 하고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AACR에서 진짜 제가 농담삼아 드리는 말이 아니라 빅파마들이 너는 혹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진짜 허튼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걸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만 원래 설마가 사람 잡는 거고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은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심플하게 어제도 우리가 추세? 깨져도 깨지더라도 어차피 며칠 있다가 회복해주는 거 보면은 추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오늘 그냥 딱 그 흐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15,000원 넘겨줬고 15,000원하고 16,000원 사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 혹시나 뭐 있나? 그리고 17,000원 넘어갔을 땐 그래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니까 있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출렁출렁하면서 좀 불안한 불안함을 가졌었던 거는 팩트다. 불안함을 가졌었던 것은 팩트다. 하지만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고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출렁출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통해서 힐링 아닌 힐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에스티큐브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에스티큐브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에스티큐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질문 많이 주시는데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체험방에서 만나면 더욱 좋다. 그죠? 보호계생 영상에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카톡 창 뜨고요. 여기 에스티큐브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언제?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